아, 설레요. 이때가 제일 떨려요. 첫 번째 돌신. 과연 누굴까요? 모델가. 팔 낀 거 봐. 오, 실루엣부터 고급진 실루엣. 비율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너무 예쁘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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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사분한 약간 배우 느낌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제 이름은 미영입니다. 이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연애는 못 해 봤어요. 저도 한 사람이고 여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도 주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많이 웃게 되는 것 같아요. 새로운 사람 못 꾸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진짜 비율이 너무 좋으시네요. 피도 엄청 크고. 저 자리 선정. 어디 앉아야 될지. 어디 앉아야 될지. 어디 앉을까? 그치? 가운데. 가운데. 너는 그때 좋지? 응. 키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